12선녀 탕 12선녀 탕은 강원도 임재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폭포다. 밤마다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어 선녀 탕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12개의 탕이 있다 전해져 12선녀 탕이라 한다. 약 85미터에 걸쳐 폭포와 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푸른 물이 마치 옥구슬 수십만개가 떨어지듯 기교를 부리며 암바니를 흐르는 모습이 가이장관이다. 12선녀 탕들 중 복숭아처럼 생긴 깊은 구멍이 있는 복숭아 탕은 가장 아름다운 탕으로 손꼽힌다. 귀때기청봉은 설악산 중청봉에서 시작되어 서쪽 끝의 안산으로 이어지는 서북주릉 상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귀때기청봉입니다. 귀때기청봉이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이 봉우리가 설악산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높다고 우스대다가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사명제에게 귓사대기를 맞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또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바람이 매섭게 분다고 하는 데서 유래됐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이름이다. 공룡이 살았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 바위 틈에서만 서식하는 꽃풀인 솜다리. 6월이면 설악산 공룡능선의 벼랑 위에 물이 지어 핀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OST로 널리 알려진 에델바이스는 주로 알프스에서 자생하는 꽃이라서 알프스의 별, 천사의 꽃이라 불린다. 멸종위기의 보호식물로 솜털에 덮인 별 모양의 하얀색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과 한라산에서만 발견되는 행운을 불러온다는 귀한 꽃이다. 지금 백두대관 오생령 한계령에 와가 있습니다. 오늘 등산하는 코스는 한계령, 깃대기천공, 큰감투봉, 대성령, 십이산역 한계곡, 남교리, 깃대기천공, 18.5km, 11시간두간다. 두근감투봉 갔다가 지금 이제 대성령까지 왔습니다. 두근감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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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요리bble. 하얌게뎅이. 저기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깃대기천공입니다. 한계량삼거리에 왔습니다. 한계량삼거리에 왔습니다. 여기 너덜길에서 깃대기정공까지 길이 구분하기 힘들어서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이 말뚝 따라서 가라고 안내를 해놓은 겁니다. 100만불짜리 전망 앞에서 압수수사로 빵을 먹고 있습니다. 지대는 나무가 없어서 전망이 없어서 저가 있습니다. 공룡능성 한번 보세요. 하늘과 마땅히 공룡능성입니다. 산철죽이 예쁘게 피었네요. 이게 유골의 피나 털진 달래랍니다. 고산지대에서 가는데 귀때기 청봉에 울락질이 이루고 있습니다. 희귀한 꽃입니다. 바로 위에 오는 것입니다. aumento 귀때기 청봉 정상입니다. 저 멀리 대천공이 보이고요. 제일 위에, 제일 이쪽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 공룡영상입니다. 완전히 천상의 하원입니다. 산에 산 끈느리자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숭아탕까지는 2.8kg이고, 12성용탕까지는 7kg 남습니다. 선역한 계곡에 한 몽면이 있습니다. 선역한 계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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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선역할 즉위시 arbeitet. 선역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역한 계곡이 있습니다. 선역하롱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 3키로 남았습니다.